텍사스주를 포함한 일부 주의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와 모든 상점들의 100% 영업재개 소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 비판에 나섰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와 코로나19 제안을 푼 사람들에게는 네안데르 탈린적 사고라며 원시인까지 들먹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안 조치 해제와 관련해 큰 실수라며 비판하고 비판하며 또 비판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따라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시엘 왈렌스키 박사는 텍사스 주지사에게 코로나19 제안 조치를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 번 경고했습니다. 월렌스키 박사는 지금은 제안을 해제할 때가 아니라며 바이러스 확산과 억제의 중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성급한 보건 규제 완화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는 데 필요한 대형 배양 접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텍사스나 미시시피 같은 주가 자체 주민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국민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의학 교수 조너슨 라이더 박사도 이것은 거대한 실수라며 우리는 이 영화를 이미 본 적이 있고 그것은 좋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텍사스주가 앞장서 경제를 재가동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진앙이 됐던 일을 지적한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5, 6만 선을 유지하고 2천 명이 숨지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성급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2개 주는 인구수 대비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에서 상위 10위권에 드는 고위험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로 인한 입원과 사망률이 모두 감소해 2주 전에 비해 신규 감염자는 19%, 입원 환자는 29%, 사망자는 9% 감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를 보면 미국민의 15%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으며 2회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8%에 이릅니다. 지난 화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말까지는 미국민 전체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준비될 것이라 말한 바 있어 방역 조치 완화와 해제, 지속 사이 미국민들의 혼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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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